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의 비엠입니다 여기는 저희 DSP 미디어 건물입니다 옆에 여기 보시면 저희 카드 그룹 사진 달려있는데 그 선글래스 끼는 그 남자, 저입니다 멋지죠? 예, 들어가시죠. Let's go. 저희 여기 DSP 미디어 연습실인데요. 들어오세요. Welcome, welcome. 그리고 여기는 춤추는 곳인데 C홀입니다. 보컬 연습하거나 피아노 연습하거나 춤 연습할 때 여기를 씁니다. Next room으로 넘어갈까요? 여기는 A홀입니다. 누구 있지? 저희 팀 멤버들이 있네요. What up, fans? What up, what up, what up? 열심히 하고 있네? What's up, what's up, what's up, what's up, what's up? 여기는 A홀이고요. 보통 무대 준비할 때 여기에서 많이 연습합니다. Yeah. All right, all right. Say what up, Sumpi? What up, Sumpi? Yeah. Let's go, walk. 안녕.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녹음실로 올라가겠습니다. 이제는 위에 층 녹음실로 올라왔습니다. Come on in. 여기는 아티스트들이 녹음하는 구역인데요. 여기 방이 되게 많고 스튜디오 1, 스튜디오 2 있고 여기서 이제 DSP 곡들이 나오는 것입니다. Yeah. 고맙습니다. 이분간자 부산업LER